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6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포장 첫 번째,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은 대부분 달고 맛있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식사 대용으로 또는 식사 후 적정량 섭취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다 섭취로 인해 지방축적에 노출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밥 대신 과일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그래서 살이 안 빠졌어요 두 번째,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어줘야 근육이 발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먹는 만큼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적정량을 먹어주고 넘치기보단 결핍되지 않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섭취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량을 잘 챙겨 먹어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다이어트엔 무조건 무연분?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은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의 적이라 생각해 이런 식단을 구성하는데 염분은 우리 몸에 중요한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도로 제한하거나 멀리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염분은 신경신호를 전달, 적혈구의 활동을 돕고 이산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주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 되어 있는 걸 안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간이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이 안 빠졌네요 적당량은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술자리에서 안주를 안 먹으면 살이 안 찐다? 술자리가 생기면 다이어트 때문에 안주는 피하고 술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코올 1g당 열량은 탄수화물보다 높기 때문에 도수에 따라 다르지만 술 한 병은 끼니보다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지방 전환되는 비율은 낮지만 미처 소비되지 못한 영양소가 체내 지방으로 축축됩니다 술과 함께 안주까지 먹으면 어마무시하게 뱃살이 늘어나죠 다섯 번째, 뱃살을 빼려면 배 운동만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육 운동을 골고루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이 헬스를 하면 몸이 커진다? 여성이 근육 운동을 하면 남성처럼 몸이 커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성은 근육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날씬해지고 탄탄해집니다 더불어 신진대사 향상, 골다공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헬스하면 허벅지가 두꺼워진다, 어깨가 넓어진다 이런 걱정으로 정말 헬스를 안 하는, 기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을 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런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 몸이 편하고 건강해질 수 있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